USB는 휴대할 수 있는 단순하게 데이터를 저장하는 그런 장치잖아요? 그런데 북한에선 이 USB에 담긴 한국 드라마나 영화를 봤다고 어린 중학생이 총살을 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와는 정반대로다가 자유대한민국에서는 조작에 의해 정권을 강탈한 간첩스러운 자가? 이놈의 USB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알릴 수 없는 중요한 국가 기밀을 적국에 넘기질 않나? 아무튼 USB가 한반도에선 이 정도면 공포물 아닐까요? 그런데 북한과 자유대한민국이 다른 점은 북한에선 누구 말 한마디에 장군이건 중학생이건 가리지 않고 그냥 극단적인 처벌을 하는데 자유대한민국에선 희한하게 국가 기밀을 이 USB에 꾹꾹 눌러담아 적국에 넘겨도 대려 큰소리 뻥뻥치고 수십 명의 경호를 받으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고요? 누구긴 누굽니까? 쩝쩝이 문재인이죠. 그런데 이번에 이창수검사란분이 칼을 단단히 간 것 같더라고요. 칼 간 김에 여적 처벌할 때 교수용 말고 그거 있잖아요? 조선시대 역적들이 봤던 그 벌말입니다. 바로 코미디 빅리그에서 김용명이가 연기했던 그거 기억나시죠? 그걸로다가 찐하게 처벌하면 어떨까 하고 왜냐면 칼을 단단히 갈았으니까 날이 엄청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 칼날이 얼마나 잘드는지 테스트하고 싶지 않으세요? 예전에 테레비에서 보니까 잘드는 칼날의 종이를 떨어뜨리니까 종이가 두동강이 나더라고요. 아무큰 이런 생각만이라도 해 봅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란 자가 저지른 여적 행위가 하도 많아서 이거 어떻게 다 이번 생에서 지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고 갈런지? 이번 생에 다 못 받은 여적죄는 염라대왕께서는 장부에 꼭 기록하셔서 문재인이는 뭘로 환생을 하던 다음 생에서라도 전부 지은 죄에 대한 벌을 받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다음 생엔 하루살이로 태어날 거라고요? 그럼 하루살이로 태어난 김에 지은 죄값만큼 하루살이로 환생한다면 그나마 지은 죄를 짧게 받고 마무리할 수 있겠네요? 오늘은 왠지 하루살이 사냥을 하고 싶어지는 날입니다. 쩐명아 너도 만만치 않거든 그러니까 긴장 놓지 말고 있어. 아무튼 추석 연휴도 오늘이면 다 끝나고 이제 남은 건 니들 벌받는 꼬라지 볼일만 남았네. 그리고 일각에선 이둘둘이서 머리맛대고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한다던데 어쩌면 둘 다 동시에 벌받을 수도 있으니까. 엄한 김칫국 마시지 말고 그냥 벌받을 때까지 얌전하게 짜져 있으면 안 되겠니? 그리고 말 나온 김에 괜한 이현주나 정청래 같은 수준 낮은 조무라기들 지소되게 만들지 말고 말이지. 제발 연휴 끝나면 여의도에서 미친 개짓는 소리 좀 듣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건 나뿐만이 아니고 정상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같은 생각을 할 거야. 니들 같이 문외충을 제외하곤 말이지. 어떠세요? 시청자 여러분도 저와 생각이 같으신가요? 그럼 좋아요하고 구독 한번 꼭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전 리포터 헤리였습니다.